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는 그 우리가 이제 지적을 마쳤고 등기법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제 그 말씀드린 거 하나는 그 최근 제 27회 부터 이 등기법이 굉장히 어려워 졌어요 어려져 갖고 이 등기법 27 28 29 30 있죠 32 이렇게 거의 어떻게 따지면 더 어려진 게 이제 29회 때부터 29 30 31 32 이렇게 4년 동안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가 1년 정도 공부해서 이 등기법을 반 이상 물론 여러 물론 잘하신 분은 뭐 잘하세요 지금 제가 이제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치 평균치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그 평균치를 따져서 1년 공부해서 자 이 반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전략은 그거예요 내가 이제 이게 아직은 절차평가 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해서 전략을 잘 짜 갖고 지적은 10개 이상 맞아야 되고 이 등기를 반 정도만 맞을 수 있도록 반만 중요한 것만 그것만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해도 잘 안 나오는 점수니까 그럴 바에는 해 갖고 어떤 분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안겠습니다 왜냐면 그거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은 그 열심히 공부했는데 물론 이제 4년 만에 합격하셨는데 3년 동안 이 등기법은 3개 맞았어요 3개 12문제 중에서 그러면 1년에 하나씩 맞는 거잖아요 뭐로 공부하기 위해서 찢는 게 낫지 한 줄을 찍어도 1개는 맞겠다 근데 이제 그 4 그 뭐예요 4년째 공부했는데 아마 거기 집에서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너 대학 다니니 그게 한 번 4년 동안 학원 다니니까 너 대학 다니니 그래서 거기에 그 자존심이 상하셔 갖고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제가 이제 나눠드린 암기 방법 있죠 그런 거 암기 코드 그거를 코팅 해 갖고 그 사우나 앉아 갖고 물에 띄워놓고 외우고 막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시지 하여튼 간에 그래서 하여튼 그 학교 가신 일화가 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시험문이 꼭 나온다 했죠 그런 적만 그것만 공부하시고 안되면 강론 있죠 강론 뒤에 즉 그 보존등기 잊었는 게 하는 거죠 강론 그거라도 좀 합니다 자 일단 등기법이 크게는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법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등기법이 크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단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어요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뭐 한다는 게 등기부에다 기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뭐예요 신청 절차가 있어요 이 신청 절차를 우리가 뭐로 나눠요 총론하고 뭐로 나눈다 그랬어요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강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뭐래도 보자고 이거 강론이라도 강론이라도 확실히 보자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강론이 여기에요 이 강론이 자 이게 이제 자 이게 이제 뭐예요 한 13년 전부터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이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다섯 문제에서 일곱 문제가 여기서 나오니까 강론만 보자고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총설 부분은 총설 부분은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 등기가 뭐냐 등기가 뭐냐 기본 의의가 있고 등기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다음에 등기의 뭐예요 등기의 종류 있죠 종류 그 다음에 대상 자 등기가 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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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않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 유효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 효력이 이게 자 그 다음에 총론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소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이제 일반 원칙이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내 이름이 등기부상의 명의가 명인이 될 수 있냐 이게 신청 뭐라고 적격 얘기고 그 다음에 신청이죠 단독이나 공동이냐 신청 그 다음에 신청 정보 신청서 왜 우리가 신청 정보 신청서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이제 컴퓨터 통해서 자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어요 뭐가 원칙이고 뭐가 예외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자 컴퓨터 통해서 자 인터넷 통해서 하는 것은 자 전자 신청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방문 신청 그래서 전자 신청은 정보 방문 신청은 뭐라고 신청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뭐가 있고 첨부 서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출하게 되면 접수받고 있죠 접수받고 등기를 실행하고 서류가 미비하면 각하하고 있죠 완료의 절차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강론은 방금 얘기한 대로 보존등기 존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용익물권 전환권 있죠 그 내용을 이제 보존등기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거치면 변경능기 그 다음에 뭐예요 멸실이나 말소등기 있죠 가등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되면 뭐라 보라는 얘기야 있고 강론이라도 보라 얘기해 지금 강론이라도 그래서 강론이라도 보게 되면 앞에가 이제 뭐예요 총론상의 내용이 강론에도 내용이 있으니까 강론이라도 정확히 보면 시간이 반 정도 줄고 그 반 정도 줄은 걸 반복하게 되면 충분히 반 이상은 반 정도는 말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그 136쪽에 있죠 부동산등기의 서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동산등기 의회에서 이제 볼상 그거예요 그 동그라미면 물권변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건 왜 하냐면 물권변동 때문에 등기한다고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있죠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등기라고 하는 절차상 있죠 어디까지 해야지만 이 물권변동이 생기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 절차상 이 물권변동 있죠 물권변동 시기라니까 물권변동 물권에 대한 뭐예요 변동 있죠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지요권 전체권 조당권 이 물권의 변동 특실 변경하려면 뭐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등기 이 물권변동 시기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등기는 이 법에서 등기법에서 뭐예요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죠 기록하고 플러스 어떤 등기관이 등기사물을 받는지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어요 자 도장을 찍었는데 날이 난다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도장 컴퓨터에 도장 찍을 수 없으니까 자 지방법원장한테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표시해요 그래서 기록하고 뭘 표시하면 식별부호를 뭐예요 식별부를 기록하게 되면 기록 등기부의 기록 식별부에 기록하게 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뭘 받을 때 접수시예요 이 접수시라고 하는 것은 자 전산정보조직에서 저장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메일 받으면 마우스 눌러서 클릭하죠 클릭 그 접수 받을 때 접수시가 물권변동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36쪽에 2번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그래서 기억 있죠 기억 거기 앞에다 조그맣게 별피하고 줄 치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를 마친 경우다 마친 경우가 언제라고 기록하고 식별부를 표시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접수할 때가 언제라고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다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그래서 여기 니은에 등기를 마친 경우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등기사부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군가 할 수 있는 조치 있죠 미리 부여받은 뭐예요 식별부를 기록하면 그게 자 뭐하는 것이다 마친 경우라 그랬어요 접수할 때가 언제라고 전산정보조직에 저장할 때다 저장할 때 자 뒤에 한번 다시 접수할 때 그 말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137페이지 부동산 등기의 작용 있죠 작용 그래서 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법률행위 나오죠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작용하느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두 사람이 만나서 사겠다 팔겠다 뭘 해요 의사표시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만 하면 물건면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줘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지 많이 물건면등이 생긴다 물건면등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라는 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해서 자 우리가 뭐예요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기능을 보는 거예요 기능을 보는데 첫 번째 의사표시의 한 법률행위의 한 등기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 얘기한다 효력발생요건이다 등기하지만이 효력이 발생하니까 무슨 요건이라고 자 이것은 우리가 뭐예요 효력 발생요건이다 그래서 형식주의이고 효력발생요건주의이고 독곱주의다 그 얘기에요 자 두 번째 법률행위로 인한 것은 법률규정에 의한 것은 처분요건이에요 무슨 요건이라고 처분요건이다 법률규정 얘기에요 무슨 규정이라고 법률규정에 관한 얘기다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법률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등기부상에 자 이런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 무슨 등기에요 소유권 모졌등기 갑이에요 이 갑이 뭐예요 갑이 만약에 사망하시면 뭐가 이뤄지고 상속 이뤄지고 민법 몇조에서 997조 있죠 자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된다 피상속인 앞에 P자 붙었죠 자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아버지다 쉽게 얘기해요 부모님이다 상속인지에 대해서 의리라는 사람은 아버지 사망하시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뭐예요 그 재산권에 대해서 하여튼 승계를 받는 거예요 상속받는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왜 등기하느냐 2번 이전등기 있죠 원인을 뭐로 해서 상속을 위해서 등기하는 거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남한테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났냐면 이 법정 있죠 법정 법정 그러니까 전세권에 건물 전세권에 이 존속기관이 법정 갱신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법정 갱신을 했으면 법이 정해놓은 거니까 뭐예요 정해놓은 거니까 자 뭐예요 존속기관이 뭐예요 늘어난 거죠 다만 뭐예요 다만 뭐 하지 않으면 변경등기를 안 하면 등기해야지만 남한테 이전등기 할 수 있으니까 자 변경 그러니까 항상 한마디로 무슨 단어가 들어간 것은 법정 뭐예요 갱신 법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법정상권도 마찬가지지만 법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자 등기 안 해도 뭐예요 이미 법이 정해놓은 거니까 취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남한테 뭐예요 남한테 처분 이전등기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등기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해야지만이 남한테 처분할 수 있어요 이게 처분요건이에요 그런 개념이 여러분 그런 개념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니갈 마인드예요 니갈 마인드 그런 니갈 마인드가 형성돼 있어야 돼요 형성돼 있고 그 니갈 마인드라는 건 강호예요 자기 자기가 정해놓은 처지에 따라 판사하면 판사의 니갈 마인드는 뭐냐면 자기 주관적인 의사 주관적인 의사는 뭐예요 좀 배제하고 보편타당한 적을 갖고 판사한다 그런 식으로 니갈 마인드고 공부하는 사람의 니갈 마인드는 뭐예요 자 이런 기본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반복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암기하는 거 그런 게 니갈 마인드예요 니갈 마인드니까 하여튼 그래서 자 이렇게 법이 정했다는 단어가 나오면 법률 규정은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는데 남한테 처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뭐라고 임차권이 있죠 채권 채권 임차권 한매권 이런 식으로 임차권 한매권은 뭐예요 이건 대항요건이에요 자 대항요건이다 있죠 자 한마디로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맺지 않은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요건이라고 대항요건에 관한 얘기다 대표적인 게 임차권 자 그 다음에 한매권 있죠 한매권 그 다음에 물건 있죠 물건 중에 존속기간이라든가 이런 임의적 사항은 계약상에 뭐예요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으면 꼭 기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자 그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 것이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자 제3자한테 내 권리를 주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지금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1번 소유권을 줬는 게 갑이다 자 그러면 이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이 갑이란 사람과 누가 의리란 사람이 임차권의 설정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채권이니까 자 채권이니까 뭐예요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 의른 임차권을 취득해서 토지를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갑이란 사람이 2번 누구한테 땅을 뭐예요 병한테 팔아버리면 이 새로운 물권자한테 의리란 사람이 갑한테 채권계약을 맺었다는 걸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내가 네가 새로 산 땅을 뭐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 갑이병한테 팔기 전에 만약에 무슨 등기가 1번 뭐예요 이렇게 임차권에 임차권에 무슨 등기가 돼 있다면 설정 등기가 돼 있다면 이 의리란 사람이 등기가 돼 있죠 갑이병한테 뭐예요 부동산을 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을한테 네가 새로 산 땅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맺은 사람이 아닌 제3자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뭐 할 수 있는 거 주장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대학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채권들은 그래서 이런 채권들은 임차권, 한매권, 채권들은 뭐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등기한다 이렇게 보자 자 연역과 특징은 뭐예요 중요하지 않고요 넘겨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140페이지 등기의 종류가 있어요 자 뭘 보게 되면 등기의 뭐예요 등기의 종류를 보게 되면 이 종류를 몇 가지로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네 가지가 뭐냐 그 네 가지가 어떻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능상 기능상 대상상 분류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형식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효력에 의한 분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게 형식에 의한 분류예요 그래서 한 문제짜리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종합적인 문제로 껴들어가기도 해요 자 형식에 의한 분류가 제일 중요한데 기능상 분류는 뭐예요 이 등기부는 표제부도 있고 갑골구가 했으니까 표제부는 토지나 건물의 표 이상이니까 사실의 등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40쪽에 그 쌍가리 일본 사실의 등기 표제부 얘기죠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는 갑골구 갑골은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 그 갑골구니까 이건 뭐예요 권리의 등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예요 표제부만 두는 자 1동 건물은 뭐만 둬요 표제부만 둬요 표제부 그 다음에 귀약상 공용 부분도 표제부만 둬요 표제부만 두는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등기부 할 때 다시 보자니까 그 다음에 내용의 분류는 기입등기 그 다음에 변경등기 경력등기 있죠 그럼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등기부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어디에 이 표제부의 1번에서 자 누가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논에다가 만약에 집을 넣었을 때 충청도 그 다음에 지번이 100 그 다음에 답 면적 얼마예요 이거 500 제곱미터예요 500 제곱미터 단죠 그러면 자 이 소유권자가 논에다 집져갖고 뭐예요 답을 뭐로 고쳐요 대로 고치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100 500 답만 대가 되죠 그래서 이 등기부에 써있는 소재의 지번 지목 면적 그 내용 중에 일부인 뭐예요 일부인 지목 답만 후발적인 사유가 생겼어요 왜 답에다가 뭘 줬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답에다가 집을 적고 후발적 사유가 생겼죠 그래서 현재 사실관계하고 등기부 내용이 뭐 하지 않을까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걸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경자가 고칠 경제예요 일부 후발적이다 아니게요 그래서 거기 일단 기입등기는 새로운 등기 원인에서 등기부에 새로 기입하는 등기로서 보존 이전 설정 있죠 설정 이게 기입등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 목적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보존등기 을구의 최초라는 게 뭐예요 설정등기고 소유권 보존등기고 을구는 자 소유권이 아닌 걸 설정이죠 소유권도 이전등기할 수 있고 지상권 지역권 빼놓고 전세권 저당권 이전등기하죠 그래서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이 등기 목적 여섯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만 기입등기예요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를 지우고 일부를 고치는 건 변경이고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후발적 경정등기는 경자가 앞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잘못 쓴 거예요 전부 다 지우는 게 무슨 등기고 말소등기고 그 다음에 자 처분제한 등기 있죠 압류과 압류과 처분 이 등기 목적이 몇 개가 있어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뭐 또 각론도 뭐예요 각종 권리 등기 절차하고 각종 뭐예요 등기 특별 절차 있죠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일부가 후발적 변경 동그란 쌍가리에 보면 그렇게 쓰시죠 등기된 이후에 등기상류 일부가 일부 동그라미 시고 후발적 사이 나오죠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누가 자 이 수입권자가 이 수입권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수입권자 병이라는 사람이 어디 살다 솔두표시 관악골신인동 뭐예요 백번지 살다가 자 어디로 예컨대 뭐예요 2-1번에서 어디로 이사 왔어요 자 만약에 고양시로 이사 왔어요 고양시 자 동구 고양시 동구 뭐예요 정발산동 그렇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2-1번 자 2번 뭐예요 2번 등기명인의 등기명인의 무슨 등기예요 이거 표시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자 이 명의자의 표시 변경 등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 등기는 원인을 정거 이사로 해갖고 어디로 경기도 뭐예요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동 111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자 명의자의 표시 변경 등기 표시 변경 등기 왜 이사 와서 소유권자 있고 이름 있고 이름 있고 주민등번호 있고 주소 있는데 뭐만 고치는 거예요 주소만 고쳤다 명의자의 표시 변경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1페이지 경정 등기는 일부가 원시적이라 했죠 일부가 뭐라고 원시적은 경정 등기다 했어요 마수등기는 전부 지우는 거죠 전부 전부 지운다는 게 뭐예요 자 전부 지한다는 게 자 이 누가하고 누가 병하고 뭐예요 의리라는 사람이 자 임차권의 존속기간이 끝났죠 존속기간이 끝나서 두 사람이 경도로 뭐예요 이 임차권 등기를 마수시키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2번 1번 뭐라고 임차권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마수등기한다 마수등기 항상 마수등기 전부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가 부족해서 전부를 소멸하는 등기다 그게 바로 마수등기예요 마수등기 마수등기는 잘 안 나오고 뒤에 강론할 때 볼 겁니다 마수등기는 부동산 전부가 마수등기 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페이지에 142페이지에 형식에는 따로 중요하다고 했죠 별표 꼭 하시고 형식에 한 분류 형식에 한 분류는 뭐하고 뭐로 이거 주등기하고 뭐로 나눠요 주등기하고 부기등기로 나눕니다 주등기 뭐라고 부기등기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주등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예요 또는 뭐로 할 수 있는 거 또는 뭐예요 또는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구별해요 세 가지로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저과서에 자 143페이지 그 형식에 한 형식에 대해서 나눠 놨죠 주등기 아니면 축자 부기등기 아니면 뭐예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그럼 주등기는 독립적인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1번 이렇게 붙이는 거 그래서 대본 표제본은 무조건 다 뭐로 하는 거 이거 주등기로만 해요 부동산 표시 변경 1번 2번 근데 거기에 부기등기는 자 부기등기는 이렇게 뭐예요 2-1번 했죠 주등기 아래에 뭐예요 주등기 아래에 아니면 부기등기 주등기나 또는 부기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는 기존등기와 동일성 내지 연장임을 나타내거나 자 기존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가지는 것이 공시하게 사는 등기로서 그 특정 번호 주등기나 부기등기 아래 가지번호를 붙인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어디에 환매등기는 부기등기인데 자 그 부기등기 환매권을 이전하는 건 부기의 부기니까 그 부기등기에 가지번호 2-1-1번 그렇게 붙인다 그래서 여기 3번에 등기관이 부기등기 할 때는 자 그 부기등기가 어떤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붙인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모두 가능해요 자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 가능하죠 부기부기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기등기만 말수할 수 있으며 주등기가 말수되면 그 등기에 부기된 등기도 자 등기관이 뭐한다는 얘기예요 집권 말수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시험문제 등장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언제나 주등기를 하는 건 언제나 뭐로 하는 거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건 우리가 시험문제 등기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 무슨 등기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있죠 언제나 뭐로 해요 언제나 주등기로만 해요 부동산 표시 변경 언제나 주등기예요 그 다음에 뭘 말수하든 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수하든 저당권을 말수하든 이 말수등기 있죠 이 말수등기는 언제나 뭐로 해요 말수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예요 지상권을 말사하든 소유권을 말사하든 말수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야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부기등기하는 거 시험문제 등기하는 게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이 서울에서 어디로 자 서울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이사갔어요 그래서 언제나 부기등기하는 거 등기 등기명인의 등기명인의 무슨 등기 표시 변경등기야 자 그 다음에 권리지권이 있어요 권리지권 권리지권은 자 우리가 보통 권리지권은 우리 등기법상에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저당권불질권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거하고 돈 빌려요 저당권 예컨대 동산이 있으면 동산을 담보로 해갖고 전당포 같은 데 가서 그걸 우리가 입질한다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질권인데 자 눈에 보이는 뭐예요 부동산도 아니고 동산도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뭐예요 무채재산권 예컨대 발명특권이라는 이런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수입권자가 갑이에요 자 수입권자가 만약에 갑이라고 보자면 자 1번 무슨 등기 소입권 보존등기 갑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뭐예요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채권액이 7천이에요 자 채무자가 누구예요 네 갑이에요 우리 걸리지 않다 그러면 이 우리라는 사람은 갑한테 7천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자 저당권치겠죠 이 사람은 저당권자 물권자죠 근데 7천만 원을 자 을이 뭐예요 빌려줬는데 변제기가 자 한 일주일 남았어요 등기부상에 변제기에 써야 되니까 몇 년 매도 매칠 그리고 을은 변제기가 도래하니까 갑한테 전화해서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채무자 갑아 나 채권잔데 너한테 돈 빌려준 채권잔데 야 변제기가 돌아오고 있다 나한테 돈 갚으라 요구해요 그럼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죠 그게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권리에요 자 돈 갚으라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고객되면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은 저당권자는 저당권자지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이 있죠 그러니까 물권 저당권을 남한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자 을이 갑한테 받을 뭐예요 채권이 있으니까 그 채권을 병한테 담보로 제공한다 채권을 채권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은행에 가면 내가 자 6년 만기로 1억 원짜리 모여 적금을 들었어요 자 6개월 남았어요 자 통장 갖고 있죠 계속 몇 년 동안 6년 동안 모여 그 돈을 모여 부구만 자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지금 당장 1억이 필요해요 깨면 안 되겠죠 어 그래요 6개월 남았으니까 이 통장 나중에 은행에 가서 내가 모여 자 끝났다 다 부었다 나한테 적금을 태워달라고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권리가 있으니까 은행에 가서 자 이 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어 통장에 들어간 돈 있죠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은행 직원이 이 형광펜으로 가갖고 줘요 이거 입력하시라고 가만히 제목을 읽어보면 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권리직권 약점서라고 돼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6개월 후에 돈을 적금을 태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담보로 제공한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그게 바로 권리직권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자 신탁 있죠 어 신탁 저 신탁 저기 할 때 부동산 신탁 할 때 어디 땅 가진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범을 못 짓죠 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어디 신탁회사가 갖고 자 수익증권 있죠 수익증권을 이제 자기 자기 그 자기 뭐 토지에 대해서 일단 그 신탁회사인데 신탁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달라고 한다면 수익증권 갖고 은행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돈 빌릴 수 있죠 그게 바로 수익증권이 뭐예요 수익증권이 그게 바로 이제 하나의 권리예요 권리 그거 그게 바로 권리직권이에요 권리직권 쉽게 얘기해 그러면 자 이렇게 병이 뭐예요 병이 이런 식으로 이 의리 병한테 돈 빌려면 병원 내는 데 돈 빌려줬죠 그럼 여기 1 다시 1번 1번 어디에다가 저당권에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질권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당권부 질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당권부 질권 무슨 등기한다고 북이 등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헌매 특약 등기 있어요 헌매 헌매 특약 등기 헌매는 도도상단이기 그래서 우리 작년 시험에 헌매권 할 때 등기사항 있죠 우리가 보통 뭐예요 필요적계의 사항 이미적계의 사항은 이미적계의 사항인데 그 등기사항이란 등기부에 쓸 수 있는 거예요 필요적계의 사항은 무조건 써야 되고 이미적사항은 등기 원인의 약적 계약 맺을 때 약속 약정이 있다면 무조건 약정 있으면 쓴다 그게 지금 그게 등기사항 등기부에 쓰는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이 헌매 특약 등기 등기사항 그래서 매매 대응과 매매 비용 왜? 재매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헌매는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사야 되니까 헌매라고 하는 건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사야 되니까 그런 규정이 존재해요 그래서 필요적 사항은 매매 대응과 매매 비용 꼭 써야 돼요 이걸 뭐예요 이걸 북이 등기 한단이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등기부상에 자 등기부상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왜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냐면 갑이 자 갑이 뭐예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이제 걔가 한 4살 먹은 아이가 물어봐요 아빠 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는 왜 0이 없냐고 우리가 보통 타면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면서 일담이 삐완으로 가잖아요 0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천재다 미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부동산을 뭐라고 5억에 팔았다가 다시 나한테 얼마 이거 5억에 다시 팔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한 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소유권자가 1번에서 자 이 보존등기 갑이죠 이 갑에서 2번 무슨 등기 소유권 등기 있죠 물론 등기 했죠 그러면 이 아래 뭐예요 이 아래 이 갑이 을하고 매진 뭐예요 환매 계약서만 가지고 있다가 이 계약서를 갖고 5년 이내에 와서 을한테 팔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왜 계약 매진 사람입니까 근데 얘가 뭐예요 제3자한테 뭐 해버리면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이 환매 계약서만 가지고 이 새로운 사람한테 물건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대학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 등기 아래 2-1번 무슨 특약을 환매 뭐라고 환매 특약 등기를 이렇게 뭐예요 해두면 자 이 을이 뭐예요 제3자한테 부동산을 뭐했다 하더라도 처분했다 하더라도 환매 특약 등기가 돼 있으니까 자 대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계약 맺자는 병이라는 사람한테까지도 자기가 갖고 있는 도로 사온다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대학력이에요 자 그래서 언제나 부기등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저당권이나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이나 지상권 있죠 수익권이 아닌 권리 있죠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전 등기하는 거죠 이때는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자 왜냐하면 을구에 을구에 자 이런 식으로 1번 1순위 저당권 있죠 2순위 저당권 있어요 2순위 저당권이다 그러면 자 을이 뭐예요 정한테 이 저당권을 이전 받으면 이 정은 병보다 선순위를 유지해야 되겠죠 이 부기등기 자체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3번 1번 뭐예요 저당권이 없는 게 하면 자 이 무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 무를 이렇게 뭐예요 자 3번 하면 얘보다 후순위가 되면 안 됐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게 그게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는 어디 아래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주등기 아래 아니면 부기등기 아래 1-1번 있죠 왜 환매권을 만약에 뭐예요 환매권을 이전 등기하게 되면 이 부기등기 2-1-1번 그래서 항상 부기등기는 자 그 주등기나 부기등기 아래 가지번을 붙인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자 부기등기로 부기등기 해야지만 부기등기가 주등기 따르니까 이 무는 뭐야 이 정은 정은 누구보다 병보다 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할 때는 잊었는 게 할 때는 다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는 자 기본적으로 암기해줄 사항이 이제 뭐예요 뭐라고 암기하자고 등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질환이 생겼어요 질환이 축구선수 0표가 아니에요 등표가 질환이 아파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예요 잊어놨다고 떠났다고 뭐예요 사람 죽으면 부고한다고 그러죠 부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뭐라고 자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부기한다 자 이렇게 보자 자 그러면 일단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로 할 수 있고 부기등기 하는 것은 강론에 있죠 강론상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자 권리 변경 있죠 권리 변경 등기 말세 회복 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있죠 가등기 그거 이제 뒤에서 한번 배우고 문제풀이할 때 다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이 자 이 강론상에서 자 강론 배울 때 주등기 부기등기를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뭐예요 부기등기라도 꼭 이걸 해도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이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43쪽에 문제 보면 부기등기 할상이 아닌 것 하면 3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은 언제나 뭐라 하는 거니까 주등기를 한다 그랬죠 주등기 자 넘겨보시면 거기 144쪽에 효력이한 분류 그래서 종국등기 예비등기 나오는데 종국등기 가등기 아닌 건 다 종국등기예요 이런 게 다 뭐라고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런 게 다 종국등기예요 못 빼는 건 다 가등기 빼는 건 다 종국등기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